혼자 스발바를 간 여자가 떠 있어요.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나이는 60대? 허리까지 오는 긴 머리를 따왔어요. 보통 나이 들면 머리 다 자르지 않나? 눈이 가득쳐요. 나한테 웃으면서 인사를 해서 저도 똑같이 해요. 갑자기 든든한 동지가 생긴 것 같아요. 아줌마 커피를 마시고 제 뱃속을 꼬르륵 꼬려요. 괜찮아, 아빠. 곧 스발바를 도착할 거니까. 거기도 북극곰이 산대. 진짜 북극곰. 동물원에 있는 애 말고. 총 없이는 시내 바깥도 못 나간대요. 지금은 얼음이 많이 녹아서 곰들이 예전처럼 사냥을 못해서 서로 잡아먹기도 한대요. 러블 걸 찾아 수영하다 물에 빠져 죽거나 너무 멀리까지 내려가서 총에 맞아 죽기도 하고요. 바다으로 떠내려온 화학 성분 때문에 돌염견이나 염색체 이상도 많아졌대요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